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들의 경력난이 여러분들 우선 가장 크게 가시화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언급센터가 문을 닫는 것이 가장 파괴력이 클 겁니다. 이미 속초의료원 천안 순천항대병원의 언급센터의료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가장 접점에 있는 것이 언급환자가 생겼을 때 권역별 여러분들 의료센터 언급센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여러분 우려할 만한 일인 거죠. 이거는 검시의 사람들한테 무슨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아 이게 의료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바로 강인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언급의료의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핵심이 먼 거 아니까 생각보다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언급의학과 여러분들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현장 상황이 심각한데 핵심이 먼 거 아니까 전공의들이 나간 다음에 전문의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언급센터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런 업무 강도가 더해지면서 전공의들이 그만두거나 전공의들이 다른 데로 옮기기보다도 그냥 개원의로 그냥 그렇게 전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성명서를 22일 날 냈네요. 20일 날 언급의학의사의 비대위에서 복지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권역별 언급센터의 문을 닫는데 그게 속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의들 이야기를 듣고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전문을 제가 그대로 인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론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페이스북도 많고 하는데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페이스북 같은 데 비대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전문을 공개를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퍼져나갈 건데 신문기자가 전문 가운데 여러분들 요약한 것을 볼 수밖에 아무리 이런 검색을 하더라도 전문을 볼 수가 없네요. 오늘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비대위의 의협 비대위도 마찬가지고 이 학회지중통 비대위 연세대학교 비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한정된 언론사만 보내실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다가 전문을 항상 실어주시면 그리고 온라인 신문들도 기사를 하고 하단에다 전문을 열어면 링크를 시켜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네요. 한번 보시죠. 이거 대한응급의학의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20일 날 발표한 성명서는 5개월이 넘는 의정갈등으로 국민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문제없다 또는 대책이 있다며 지금껏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5개월.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5개월 동안 해온 것은 돌아와요 부산안 돌아와요 전공위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와요 전공위를 외치다가 전공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6월 4일자로 모두 다 사직처리를 하고 7월 15일자로 저는 사직처리를 해라. 그래서 가을턴에 기대를 건 겁니다. 의로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해예적으로 봤습니다. 가을턴에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들이 전공위들과 의대생들에 소위가 끈끈한 도제관계식의 관계를 전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당당하게 조기용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밀어붙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아무 성과가 없는 겁니다. 기업 같으면 벌써 목이 수십 개 날라갔을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지도자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의 최임블린 수상이 히틀리렐들 오판했기 때문에 옷을 벗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5개월 동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조기용 장관이 2천 명 정도 본인이 결정했다면 본인이 책임적으로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수십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모든 의료 인력 공급망 체제가 다 여러분들 그냥 망가지게 된 겁니다. 현장을 지켜오던 언급의료진은 탈진에 이탈하고 언급실이 파행 운영되는 상황인데도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현식 인식은 절망감을 넘어서 이제는 포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속초의료원과 순천안 대학 천안병원에서 발생한 언급실 운영 중단 여파가 인근 병원으로 이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시작일 뿐이고 상급병원이 무너지면 지역 언급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있는 이것은 전체 언급의료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언급 다른 과보다 이 언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교적 여러분들 몇 차례 여러분들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현장 상황이 이례적으로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과 전문의로 언급실을 운영하겠다는 정부 발언에 대해서도 무지의 소산이며 다른 과 전문의의 언급실을 돌려막기는 언급의료의 질저압뿐만 아니고 파견과의 역량제하로 이어져 병원 전체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7월 전공의 사직처리와 9월 전공의 모집을 통한 전공의 사이의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이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 7대 요관을 조건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장기계획부진과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와 권력자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목도했고 안타깝지만 이 일을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맹확히 인지하게 됐습니다. 정책실패와 의로 붕괴 책임을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언급의학과 핵원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가냐 그게 아닌 거죠. 파국이 발생하겠죠. 파국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임이 윤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앉아서 여러분들 그냥 갈 수 있는 게 선거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선거 문제는 뭉개가 여러분들 이겼지만 이 문제는 뭉개가 이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전공의 7월 시점 강제 사직 절차와 9월 전공의 모집을 통한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원한다면 먼저 전공의 7대 요관을 조금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가가 왜 논의 불가한지 2026년은 어째서 논의가 가능한지도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겁니다. 2025년 여름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까지 양보하게 되면 본인들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짜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 가지고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란 헛된 희망을 포기하고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어 쓰는 게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피해의 간호사를 활용한들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 조속한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으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지탱이 될 수가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윤 대통령께서는 중증 질환자가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나라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의제의 가운데 사회 현안 이슈 가운데 국민의힘의 전당대 당대표가 누가 되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선거결과는 지금 당원들하고 관계가 없을 건데 오늘 여러분 선거결과 발표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결과 발표하고 선거결과의 구체적인 숫자 발표하겠습니까 나는 숫자 발표할까 궁금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뒷문으로 이런 수사를 받았던 안문을 써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아무도 안 다룹니다. 중앙은 아무도 안 다룹니다. 동화 이만하게 다루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한 겁니다. 우리만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세대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중대한 사안을 누구도 다루지 않는 겁니다. 유튜브도 거의 안 다룰 겁니다. 이런 주제를. 나라가 참 어지럽게 된 겁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수령 근무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언급의학과는 폐가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가 최소 2, 3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훨씬 더 갈 겁니다. 언젠가 전공의들이 다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올바른 언급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함께 준법 투쟁과 음무량 조절 자발적 사직 개업 지원을 통한 무한 버티기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파국이 눈앞에 왔습니다. 묵묵히 싸게 오래 일하는 전공의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웠던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임이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의료 파국이 일어나게 되면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대형병원들의 경영난 적자 폭 문제가 하고 그거는 숫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올해 연말에 연세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4천억 적자가 발생했다. 아산병원이 5천억 적자가 발생했다. 그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아 손해를 많이 봤구나. 정부가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지원해 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언급의료체제 속초의료원이 문을 닫고 천안 충남 아산원이 문을 닫고 충남대병원이 여러분들 언급센터 문을 닫으면 그거는 바로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응급의사의 회원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다음 달 말에 10개 정도의 권역별 언급센터 문을 닫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던 차에 이렇게 긴급 구원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우승인 들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소아과 전문이네요. 소아과 전문인데 이런 말씀하시네요. 언급실은 거미줄의 중심과도 같은 곳입니다. 시줄로는 병원된 모든 가와 연계되어 있고 날를도는 인근의 다른 언급실 주변의 상하급 1차 2차 병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언급의학계의 통합적 특징을 전수하는 체계적 교육시스템입니다. 이제 그곳이 도리전저적과 모든 주변 것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곳이 부서지게 되면 주변이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겁니다. 왜 본인들의 의사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주영 소아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의원이 거미줄의 중심과 같은 거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응급센터와 1차 2차 의료기관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응급센터의 개별 진로과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모르면 용감해진다고 mz식 의료계획이 아닌 진정한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방안구칙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주영 의원이 전국의 전공의들과 미팅을 가진다는 그런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 결과로 응급의료체계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낀 겁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안일함을 넘어 응급실 뺑뺑이가 왜 사라지는 거 아니까 응급센터 문을 닫으니까 안일함을 넘어서 방만하고 나태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찾아갈 응급실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료파위 발생하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 그 징후가 포착되는 곳에서 나오는 SOS 긴급구호 요청이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징후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성명서에 다 닫혀 있었는데 담겨 있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몇 분이 남긴 글을 한 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성공한 개원일을 두신 한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여러분들 글을 올리신 겁니다. 어떤 학자의 글도 참 귀하고 소중한 거지만 어머니 혹은 아들의 의사를 만든 어머니 이런 분들이 옆에서 보시는 이야기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꾸밈 없이 현재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도록 만들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 의료 폭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인생의 대변환기를 맞았습니다. 의사들은 힘든 과정을 거치며 견뎌왔던 것은 적어도 전문의로서의 명예와 미래의 보장, 사회적인 존중감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가 전문의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지한 대통령과 아천배 공무원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제 이 나라에 염증이 생겨서 더 이상 세금 바치기가 싫다고 우리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10년 넘게 해온 병원을 운영하면서 모범 납세자였습니다. 이제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겠답니다. 부모의 심정도 경향이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라를 정치꾼들이 망해먹고 있습니다. 공 박사님의 반듯한 논평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10년 개업일을 해가지고 모범 납세자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성공한 개원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서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이런 아들을 보는 심정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떠나면 그 아들을 이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그 사람이 의사든 그 사람이 경영자든 그 사람이 근로자든 간에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라라는 것이 국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 백성들을 자기 나라 국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관리들이나 대통령이 그 사람이 이름들 메디칼 닥터건 변호사건 근로자건 간에 그 사람이 그 나라의 국민이면 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월 달에 의과대학 정원 정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가 개탄했던 것은 어떻게 이 나라는 후기 조선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냐 이야기죠. 자기 나라 백성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통시키고 이러면서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도둑놈으로 몰고 죽일 놈으로 몰고 공격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게 조선 사람이지 어떻게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어머니가 하시는 겁니다. 인턴 전공의 의대 교육 어머니는 다 지켜봐야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럼 아들이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항상 1등을 안 뺏겨왔을 거고 공부만 추구라 했을 것이고 그 아들이 들어가서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를 거쳐가 여러분들 개운이가 돼가지고 개운이도 여러분들 재주가 좋으니까 성공을 해가 여러분들 모범 납세자가 돼서 그 아들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을 떼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여러분 귀하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도날드 트럼프 이런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고 당시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제목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서 여러분들 선교활동을 하다가 이런 잡혔던지 한국계 미국인을 비롯한 서너 명 정도가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귀국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시간이 몇 신고하니까 새벽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와신또 지시 가까운 공군기지에 그 새벽에 그 여러분들 대통령 업무 스케줄이 팍팍하게 짜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시에 여러분들 잠자리에 매일 드는 사람이 자기 나라 국민들이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배웅하기 위해 가지고 마중을 하기 위해 가지고 2시 정도 여러분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 그 빙행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맞이하는 것을 저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하나만 들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에서 여러분들 구한 한국계 미국인이 여러분들 귀국했을 때 그게 아마 앤드류 머 공군기지였을 겁니다 그 새벽에 정장을 다하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여러분들 그 기내까지 들어가서 이런 악수하고 격려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자국민을 그렇게 여러분들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충성을 바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관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남긴 글입니다 복지부는 숨을 쉬는 것을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라는 이국종 대전 국군병원장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에서 정부기간 말단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일한 저는 한국 정부는 숨을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상 최초로 밟혀서 제대로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나올까 사실 설례입니다 설례서 죄송합니다 혹 다음 생이 있다면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너무 좀 센 이야기입니다만 이분이 그를 꾸민 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숨을 쉬는 것을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정부기간 말단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일한 저는 한국 정부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과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뭘 이야기하냐 정치적 목적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정직이란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름들 자국의 국민이 잡혀가지고 불이 탄 채 이름 죽어도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저는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가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윤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첫 단추부터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5개월째 계속 거짓말 왕 거짓말 슈퍼 거짓말 슈퍼 울트라 거짓말 계속 거짓말을 가지고 이러면 뜹는 겁니다 의료 농단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어른들이 참으로 비겁하고 치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와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자식 세대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하여 여론을 주무르고 그럴듯한 선등으로 이직해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잘 내고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의 노력으로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치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라는 생각이 들며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인드 세팅이 바뀌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의료 소비자이고 환자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금 내면 다 뜯어먹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발로 투표하려고 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런 발로 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최후의 보류인 의사의 면허증마저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다른 분야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공공분야 확장에 따른 사회주의와 공익을 표방한 사익 챙기기 난립하는 시민사회단체들 그들을 무시하기 힘든 정치인들 이 안에서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일까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한자리에 차지하는 게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상상나마해도 지긋지긋하고 소름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낫겠죠 앞으로는 이제 공적 영역이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고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들의 오래 권력을 향유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기막힌 일들을 많이 보겠습니까 이번 의로사태는 선거 공정성의 이름 침해 문제하고 같이 봐야 정확하게 한국사의 현주소하고 앞으로의 판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두 개를 보게 되면 전체를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두운 이야기지만 실상을 여러분들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